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4월과 5월에 지리산고등학교 주요 소식입니다. 산청군 치매안심센터는 4월 8일 본교를 치매선도학교 1호 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은 치매파트너로서 본교 강당에서 산청보건의료원이 주관하는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받았습니다. 산청보건의료원의 이상욱 선생님께서는 치매에 걸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치매는 우리 누구나 언제나의 문제이며 모두 함께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도학교 지정과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으로 지리산고등학교 학생들은 1인 가구 어르신 및 치매 어르신에게 보다 전문적인 자세로 봉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교생은 4월 30일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시행된 갈민수 회계사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회계사님은 지금까지의 일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마냥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교에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갈민수 회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2일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무료 안경맞춤 행사가 본교 김성주 도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자신의 눈 건강을 확인하며 정확한 시력을 알고 그의 적절한 안경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교에 방문하셔서 무료 안경맞춤 봉사를 해주신 이사간경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 3학년 36명은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지리산 종주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이번 종주에서 학생들은 맑고 화창한 날씨 덕에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종주를 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가꾸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리산 공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히 도착해서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좋고 어떤 오르막기나 역경이 와도 지금처럼 저 일출을 항상 목표로 그리고 편안한 내리막기를 목표로 열심히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0일 본교 강당에서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졸채용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졸 취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에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리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도 해결하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교에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 3학년 봉사부 학생 21명은 5월 23일 산천군 선비학당에서 열린 세대공감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LH 한국도지주택공사와 단성면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연습해간 춤과 노래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1, 2, 1 손자, 손녀를 맺고 다양한 오락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와 간식을 나누어드리는 등 원활한 행사진행에 필요한 일손이 되어드리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29일 본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학생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피구, 줄다리기, 달리아구, 축구, 니션 달리기, 계주 경기에 참여하면서 협동심과 공정하게 승부하는 자세 및 경기 예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고등학교 4월과 5월의 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